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71번. 고장률이 남다인 지수 분포를 따르는데 대문자 n의 부품이 t까지 사용했다. 시계가 고장이 났다. 그럼 이것은 기본적으로 계수죠. 계량이 아니고 계수인데. 그러면 이것은 확률을 구하라. 교재에 나와 있으며 부적합수입니다. 이런 고장계수는 부적합수에요. 반대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경우는 무슨 분포에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런 경우는 우리는 부하성분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72번은 여러분 나오면 틀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시간 좀 투자를 좀, 편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법을.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하나는 0.02, 하나는 0.03이다. 예를 들어 있어요. 이게 대기 리든든드시 인데요. 야는 0.02고요. 야는 0.03이래요.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수명은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거에요. 그럼 이랬을 때 시스템의 신뢰도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대기 리든든시, 즉 스탠바이 리든든시래서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것으로서 기본적인 공식은 남다1 마이너스 남다2 분의 1에, 저도 이제 공식 좀 컨닝 해볼게요. 남다1, 남다1 곱하기 2에, 마이너스 남다2 t, 마이너스 남다2, 마이너스 남다2 곱하기 2에, 마이너스 남다1 t, 여기에 대입을 해서 답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다1이 공식 자체를 외우기는 좀 쉽지는 않게 하거든요. 그래서 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시스템의 신뢰도는 대기 리든든시는 기존의 신뢰도에서 얼마나 증가하느냐 하면 1 더하기 남다1 더하기 남다t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야를 구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이 신뢰도는요. 남다가 1, 2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r은이라고 했을 때는 e에 마이너스 남다t, 여기에 대입을 하면 됩니다. 대신 여기는 남다1도 있고 0.02도 있고 0.03 두 개가 있어서 이렇게 8을 넣어버리는 거죠. 근사치로. 근사치로 하면 0.02와 0.03에 근사치는 0.025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고 다음에 야도 무슨 값을 넣느냐? 바로 남다바티라고 넣으면요. 거의 비슷한 값은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면 0.63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0.6 얼마가 답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72번은 지금까지 세 번째 나왔던 문제예요. 세 번째. 그런데 데이터는 거의 바뀌지 않아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모기 보고 대포 솔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공식을 안하네. 이거 공식 외우는 게 쉬워요. 그러면 공식 외워서 조치를 하셔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편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73번 정상전압은 가속수명시험으로 220에서 260으로 가면 세 개가 고장이 났다. 평균수명을 정상전압에서 평균수명을 하면 알파성법칙이고요. 가속계수는 2.31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야는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알파성법칙은 정상적인 전압과 스트레스 줬는 전압에 여기에서 알파성을 했다. 이것이 가속계수인데 야값을 220, 260이 주어졌으나 알파값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자체가 얼마였고요? 2.31이다 라고 했으므로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수명은 2.31을 곱하기 스트레스 수명을 그냥 곱하면 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 수명은 어떻게 구하느냐? 야는 정신냐? 정수냐? 에 나타내겠어요. 야는 세 개 고장날 때까지 라고 하였으므로 이런 정수중단시험으로서 R분의 지금까지 고장났는 시간 더하기 나머지 이것은 제일 나중에 고장났는 시간 이런 꼴로 되겠습니다. 그죠? 약간 안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요런 형태가 될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서 여기에 대입을 하시게 되면 답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시겠죠? 약간 시간이 걸리지 흐름을 천천히 잡으면 크게 어렵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번 가겠습니다. 신뢰성 블록도로서 Ft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러분 신뢰성 블록도가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병렬로 이렇게 병렬로 형태가 되어 있으면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야가 죽고 야가 죽고 야가 죽어야만 결론적으로 전달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신뢰성 블록도는 어떻게 Ft도는 뭐냐면 죽었다 기준으로요. 야가 죽고 야도 죽고 야도 죽고 앤더 기호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앤더 게이트 2번은 OR 게이트죠. 다음에 75번 가겠습니다. 야는요. 가용도를 구하시고 가용도를 구했을 때 다른 놈이 얼마냐? 예를 들면 됩니다. 가용도의 공식은 A는 기본적인 공식은 MTBF 더하기 MTTR R분의 MTBF다. 이런 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야는 무엇이 주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5번 같은 경우는 아 고장률이 나와있네요. 그러면 고장률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고장률하고 MTBF의 관계는 서로 역수관계죠. 그러면 야는 A가 나와있고요. MTBF는 남다분의 1입니다. 즉 0.005가 되어 있는데요. 0.005분의 1 더하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 야는 나와있어요. 분의 0.005분의 1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계산을 먼저 해놓는 게 좋겠죠. 그럼 여기서 구하라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말 되죠. 그렇게 하면 약 2.0202 이런 식으로 간답니다. 2.0202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고요. 다음에 욕조 곡선에서 디버깅 버니는 초기 고장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욕조 곡선에 이렇게 되는데 이 초기 고장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감소시키는 또는 업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디버깅, 버닝, 다음에 스크리닝을 행하게 되죠. 예방보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고장기가 답이 되겠고 77번 가겠습니다. 동일한 신뢰도를 갖는 두 개의 부품을 병렬로 대는 데 목표다. 병렬인데 두 개가 병렬로 되는데 이 목표가 0.95래요. 그럼 야는 얼마고 이런 말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야는 시스템의 신뢰도는 1-야가 죽고 1-R 또 야도 죽고 이렇게 하면 답이 됩니다. 그럼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2차 방정식을 풀어 해치는데 그러시면 안되고 야가 목표가 0.95가 되려고 한다.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가 이쪽을 넘어가고 야는 이쪽을 넘어가면 되겠죠. 그럼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1-0.95 맞죠?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했을 수도 있고 0.95 맞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면 1-R의 제곱은 0.1-0.95이면 0.05가 되겠습니다. 야가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야의 제곱을 없애기 보니 1-R는 2차 방정식을 풀지 말고요. 그냥 루트 0.05다. 그럼 여러분 계산기를 가지고 계시므로 Ri는 1-R는 1-0.05라고 계산을 하면 깔끔하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약 78% 77,64가 나옵니다. 64 77번이었고요. 78번 보전성의 문제로서 주어진 조건에서 규정된 기간에서 보전이 완료될 성질을 보전성, 확률, 보전도라고 하는데 그 확률을 보전도라고 정의한다. 이때 주어진 조건이란 무엇인가? 보전성의 설계, 보전자의 자질, 설비 및 예비품의 어떤 정비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 사후보전, 예방보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전을 할 수 있는 즉 보전도를 높일 수 있는 한의 방법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야는 주어진 조건은 끝났고 바로 사후보전과 보전예방되어 있어요. 보전예방은 영어로 MP예요. 다음에 사후보전은 브레이크라운 메인터넌스의 BM이죠. 야는 어떻게 하면 보전대를 높일까? 보전될 확률을 높일까? 하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79번 가겠습니다. 신뢰도가 각각 0.85, 0.90, 0.95인데 3개가 직렬이에요. 그럼 이 3개의 직렬이 하나라도 고장나면 고장입니다. 이런 말인데요. 이때 이 시스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특별한 제조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가장 민감한 부분은 0.85, 야가 제일 적네요. 야가 다른 것이 아무리 크더라도 야가 제일 적으면 이 시스템의 신뢰도는 0.85보다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만약 야가 1이다 그러면 다 꼽혀지니까 0.85가 되겠으나 0.99 된다 하더라도 야는 0.85보다 작아집니다. 만약 0.85가 아니고 야가 0.7이다. 그럼 0.7보다 더 작겠죠. 그래서 신뢰도가 가장 작은 놈 때문에 시스템의 신뢰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민감한 부품은 신뢰도가 가장 작은 놈이게 답이겠죠. 80번 가겠습니다. 아이템의 모든 서브 아이템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결합 모드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그 다른 서브 아이템과 아이템의 요구기에 대한 결합 모드의 영향을 확인하는 정성적 방법 그래서 고장, failure, mode, effect, analysis 그래서 고장이 일어나는 고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 모드들을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 이것을 바로 FMEA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야는 FMEA의 하나의 정의였습니다. 2번 신뢰성 문제는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안 나온 문제는 한 문제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전부 다 과거에 다 기출됐던 문제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72번 이었으나 72번도 기존에 최소 두 번 이상 나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만 명확하게 보셨어도 거의 만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다른 과목도 있고 여러가지 시험 범위가 늘어보니깐 다 보시지는 못하였겠으나 크게 힘들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요.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인완 유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신뢰성은 상당히 쉽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공식을 정확하게 대입만 하면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답이 아닌 것을 체크하면 안되겠죠.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2018년도 사회의 신뢰성 관리 문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꼭 다 합격하셔서 실기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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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